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원화대출 연체율이 전달보다 0.03%포인트 내린 0.22%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. 전체 원화대출 중 한 달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대출의 비율을 연체율이라고 하는데, 전체 대출 중 한 달 이상 연체가 발생한 대출이 0.22%라는 의미입니다. 올해 3월의 신규 연체 발생액은 전달보다 1천억 원 감소한 8천억 원이었고, 연체 채권 정리 규모는 1조 5천억 원으로 전달보다 9천억 원 늘었습니다.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달보다 0.02%포인트 하락한 0.17%로 집계됐습니다.